이곳엔 광활한 초원도 있습니다. 초록의 수목 사이로 보이는 작은 집. 마침 이 집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이들 엄마 카리스는 커다란 타이어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타이어 안에 뭐가 있나 봅니다. 귀여운 새끼 거이네요. 이제 보니 타이어가 거의 사육장이였네요. 이제 보니 타이어가 거의 사육장이였네요. 그쪽은 머리가 흔들어져요. 그쪽은? 네. 그쪽으로 바꿔야 할까요? 네. 그쪽으로 바꿔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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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한 지 며칠 안 된 새끼 거이들은 한창 먹을 때다 보니 풀을 뜯는 속도가 빨라서 하루에도 두세 번은 자리를 옮겨줘야 한답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호하. 하하하 하하하하lk 트랙터 타이어는 많은 것들의 정보선이예요. 그러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물망까지 덮어주면 여우도 파고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거위집이 됩니다. 쓸모를 다한 타이어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닌가 봅니다. 집 주변 곳곳에 트랙터 타이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러고 보니 집도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지어진 집일까요? 적譴도 좋겠습니다. 뺨 우 Neoai 입니다. 다른 자리에 세기 이하이 러스 러리입니다. 두 타이어, 유인 binary, 두 명세군사 파고들인 메뉴 입니다. 그리고 몇시간에 일iting 부품에서 구성. 그리고 여기에서 러스로본 스포츠가 되는 우리의 그ouv قال습니다. 그는 relacion 같으며 이하이터의 생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도 다형 또형 woodener 단어예요. 그것도 이하이터! 우와 정말 트럭이네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 확실히 여러 대의 차가 보입니다 allowing une사 비용으로bol forces引기잖아요 This is the horse lorry, this is the first thing we got up here It was a challenge in itself jsut to get it here Once we got it in to place we had to raise up the back end so it wasn't sloping down the hill That involved some of storytellers of breeze blocks jacking up one side then putting more breeze blocks upon the other jacking up the other side Eventually we got it quite level 7.5톤의 말 운반용 트럭은 이렇게 바퀴 달린 집이 되었습니다 2016년 처음 집을 지은 이후 식구가 늘면서 집을 조금씩 넓혀나갔습니다 5대의 차로 지어진 실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집의 중심이 되는 캐러벤에는 식탁과 작은 부엌이 있고 평판 트레일러를 둘로 나누어 아이들 방을 만들었습니다 마룸반 트럭은 아늑한 거실로 캠핑카는 부부의 침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에 있으면 매일 차박하는 느낌이겠네요 그런데 어쩌다 바퀴 달린 집을 짓게 되었을까요? 워싱턱으로만 가장 큰 장면의 장면로 하하하, 이 장면이 등장에 있는 장면로 만들어진 부분. 너의 함무? 네, 부터는 바깥, 나. 필요한 함무? 네. 그럼, 그러면. 아이들까지의 망치를 챙기는 걸 보니 함께 뭔가를 만들 모양이네요. 테이블을 만든다는데 매튜가 잘못 가져온 녹슨 톱 때문에 작업은 더디지만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네요. 꼼꼼히 마주의 글쎄 Is there not a better sort? I'm nearly there. I'm nearly there. Oh, yeah. Look, it's moving. It's moving. Come on. Cheer for Daddy. Daddy. Come on, cheer for Daddy again. Look at me! Daddy, you got any better sort? We have, but Daddy couldn't find it. I know where it is. Yay! Yay! 결국 녹슨톱이 해냈네요. 지금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은 부부가 자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시간입니다. I think it was part of doing this is where we were before this way of life allows us to be with them whenever they're not at school. Oh, we're too much. You know, in our kind of previous life, working all the time, we don't think we would even have had children. We're so glad to be with you at all. Yeah, we're so glad to be with them. We're so glad to be with them. We're so glad to be with them. 바퀴 달린 집. 스케줄 북을 펼치게 하는 집 앞 풍경은 엘사의 상상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동생 빌리는 어딜 가는 걸까요? 저녁 놀이기구가 있었네요. 빌리를 놀라게 한 작은 숲속 친구. 작은 생명체의 탐구심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이 집은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이 집은 그린벨트 웰스만의 정책 때문인데요. 탄소 제로로 운영되는 집은 그린벨트 토지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조건이 엄격하다는데요. 땅을 기반으로 한 수입을 창출해야 하고 식량도 65% 이상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폐타이어 같은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허가 조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와 물은 100% 직접 구해야 하는데요. 전기는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업고 있습니다. 물은 집 옆에 개울에서 끌어닫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웰스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맞추려면 농장일도 부지런히 해야 하죠. 농장일을 하고 벗어놓은 옷을 세탁할 모양인데요. 설마 이게 세탁기라고요? 빨랫감이 담긴 올리브 통에 일단 물을 받긴 봤는데요. 매튜 정말 세탁기 맞아요. 자막을 사용하는 행사입니다. 물약 기본이 조건에 verbal을 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무식할 수 있는 공구에 가득한 음료를 받을 때 소프넛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물과 만나면 강력한 세정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때가 잘 빠지라고 뜨거운 물도 붓네요. 어떻게 작동되나 했더니 진짜 신환경 수동 세탁기네요. 철벅철벅 소리가 난다고 이름 붙인 이 세탁기는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빼고는 통돌이 세탁기와 똑같네요. 그나저나 매튜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세탁기까지 나온 이 시대에 문명과 먼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나저나 매튜은 의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는 그들의 열심히 한 달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멘티와 카리스는 에식스 롬포드에서 수의사로 일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매일은 일에 노예나 다름없었죠. 고소득의 직업과 문명의 편리함을 버리니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자연으로 들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직은 자연의 정보가 없었죠. 그렇게 부부의 정보가 없었지만 이 사회의 정보는 삶의 정보가 없었죠. 모든 일을 약속하는 것을 알고 자리의 가정에서 심한 몸의 정보가 없었고 이 삼계가만 명량에 앞으로는 정말 안정적이 없었죠. 내가 정말 많이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나를 내내가고 싶어요. 하하하하 잘 울고 싶어요. 네, 나는... 지국에 내내받고 싶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리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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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샀을 돈으로 부부는 너른 초원을 샀습니다. 3,500평의 땅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습니다. 이곳에 살기 위해서 부부는 농장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마리의 오리와 50마리의 닭은 초원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크고 있습니다. 빌리는 계란 줍는 걸 즐거워합니다. 식히지 않아도 농장이를 돕는 착한 아이죠. 닭과 오리의 수는 매년 변동하는데요. 농장을 시작한 초기에는 닭이 20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계란이 180개씩 쏟아지니 감당이 안 돼 숫자를 줄였다고 하네요. 드넓은 목초지다 보니 가축에게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농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연에 맡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계란과 오리알이 어느 정도 모이면 팔 준비를 하는데요. 마을의 식료품점이나 아침을 제공하는 민박집으로 갑니다. 마트에 파는 계란과 다르게 크기나 색깔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장을 합니다. 농장 마크를 찍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출하 준비가 끝납니다. 집 앞에는 자생적으로 피어나는 풀과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야생 식물인 쇠기풀도 그 중 하나죠. 그런데 용접용 장갑을 끼고 쇠기풀을 뜯네요. 잎과 줄기에 가시가 있는 쇠기풀은 잡초 취급을 받는 풀이었습니다. 쇠기풀은 배송입니다. 우선 우리의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식품이 있어야지? 어떤 식품이 있어야지? 어떤 식품이 있어야지? 그리고 넷플레스와 브란블레스는 우리의 식품이 있어야됩니다. 이런 식품이 있어야됩니다. 이런 식품이 있어야됩니다. 쇠기풀은 삶으면 독성이 사라지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재료가 되는데요 삶은 쇠기풀에다 케일과 양파, 시금치 등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넣어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부침개처럼 부쳐내서 빵에 넣으면 쇠기풀 버거가 됩니다 related 파ändern 이 비빔의 몸이 좋은 케일을 만들어gen 이 비빔의 무사들 조합을 만들어납니다 구우러가 해서, 뭘 매실이 업로드하고, 그리고 또 이 비빔의 첫 반죽을 마시겠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먹을 수 있는 풀은 많을 겁니다. 빌리는 놀다가도 풀리풀 따먹습니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리는 야생 마늘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명이나물인데요. 입만 먹는 줄 알았더니 곧도 먹는다고 합니다. 배도 부르겠다, 햇살도 좋겠다. 잠이 솔솔 올 만도 합니다. 밖에 나와 앉아 있으면 피크닉을 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새끼 거위를 타이어 사육장에서 꺼내 집으로 옮기는데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잘 키워서 연말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에선 크리스마스 식탁에 거위 요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수입원이 된다네요. 뷔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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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이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난꾸러기 빌리는 잠들기 전까지 아빠와 놀고 싶어합니다. 초원의 풍경도 잠시 쉬어갈 시간. 그 자리를 별빛이 대신합니다. 바퀴 달린 집에 상쾌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보닛의 프리자라고 지붕에는 화분들로 가득하네요. 차는 달리는 줄만 알았는데 이 집에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네. 첫번째. 이것은 그린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old car입니다. 이것이 죽었을 때, 이것은 그린하우스에서 그린하우스에서 50퀴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린하우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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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의 운명에서 바퀴 달린 온실로 새로 태어났네요. 바퀴 달린 집의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6살인 빌리도 학교에 간다는데요. 웨일스에서는 4살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꽃은 젊은 법정에서 눈에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리카의 우수입니다. 이것이 다섯 개소입니다. 이것은 저녁의 우수입니다. 이것은 이것의 눈, 이것은? we are learning in Welsh so it's a bit difficult for us as well so yes, they just learn the sounds the letters make and then they can put them together and make words so this... what's this in Welsh then? Então, it's profiles Si is better than you No, yes, you are much better than me I've been practicing for 6 years Yeah, but what's good morning? 한때 없애려 했던 웨일스어를 지금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운다고 하네요. 아이들 등하교는 부부가 함께하거나 번갈아 가매합니다. 최근 메튜는 7년간 이곳에서 쌓은 실수와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그리드로 살면서 상상력도 무한 확장 중입니다. 이 집에서는 하찮은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제 식물을 기를 합니다. 이 집에서 철장의 물에 의에 의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철장의 물에 의해가 있습니다. 모든 물에 자철장의 물에 의해 있습니다. 그 물에 의해의 물에 의해가 있습니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여 보는데 오, 이게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는 호스를 통해 주방에서 요리용 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한껏 들떠있네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해변에 나간다고 합니다 바퀴 달린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펜브룩시어 해안국립공원은 299km에 이르는 장엄한 해안선과 숨막히는 풍경이 어우러져 세계 10대 해안길로 손꼽힙니다 장난기 많은 물개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해안가 낮은 언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온몸으로 대자연을 느끼며 노는 아이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네요 바다에 나갈 준비가 끝나갑니다 바다에 나갈 준비가 끝나갑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첫번째 해안에 가고 싶습니다 첫번째 해안에 가고 싶습니다 뉴스포트는 웰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로 카약을 타고 바다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수 있나요? 고기요 고기요 이 푸른 바다에서는 어떤 고기가 잡힐까요? 고기요 미끼도 없이 큰 고개가 잡히는 게 신기합니다. 낚시를 끝내고 해변으로 나오는 가족 고개가 잡히는 게 신기합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을 모양입니다. 오늘 주방장은 매튜. 갓 잡은 명태는 싱싱해서 굽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바다 근처에 토지를 산 이유도 생선이나 조개, 미역 등 언제든 풍부한 바다 자원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 근처에 도착합니다. 어디서 도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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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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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들에게도 초원의 생활이 크나큰 행복일 테죠. 엘사는 동생을 위해서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호흡하면서 아이들은 하루하루 커갑니다. 그 사이 명태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집에서 키운 채소와 콩을 곁들여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신나게 뛰어논 후라 더욱 꿀맛이겠죠. 행복은 번듯하게 지은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누구와 함께냐는 것. 바퀴 달린 집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오프그리드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뜻밖의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부엌 앞에 둔 벌통에서 군봉이 났습니다. 기존의 여왕벌이 일벌을 데리고 나온 군봉 장면을 처음 본다네요. 다행히 가까운 나무에 자리를 잡을 모양입니다. 기존의 여왕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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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벌이. 매튜의 오프그리드 강의는 영국 전역은 물론이고 포르투갈이나 해외에서도 들으러 올 만큼 인기입니다. 기존의 여왕벌이의 여왕벌이의 여왕벌이. 기존의 여왕벌이의 여왕벌이의 여왕벌이. 저의 여왕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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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벌이齐cle pressures 신선한 샐러드와 매튜가 개발한 쇠귀풀 버거입니다.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요. 쇠귀풀 버거를 먹어본 소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연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삶의 방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이 웃는 하루를 선물할 것입니다. 자, 잘라주세요. 내가 뛰어내려야 할까요? 네, 길고. 이 끝에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뛰어내려야 할까요? 아, 정말. 오, 잘한다. 큰 뛰어내려야 할까요? 네! 굴착기 타이어는 신발이 젖지 않는 길이 됩니다. 매튜와 카리스는 지금 사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회에는 기름이 필요한 물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젖소한 소원을 잡지 않게 들여야 합니다. UNDER BIG SKIES AND WITH GREAT VIEWS ON THINGS THERE IS ANOTHER WAY